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인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을 전합시다. 예수의 미친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을 미친 이라는 표현이 지금 몇 분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미쳤다 미쳐 좀 강한 느낌이 들지요. 흔히 미치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이 생겨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를 미쳤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다른 색깔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쳤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 현상 같은 것이 어떤 범위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대단하다 라고 할 때 대단하다 할 때 미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폼 좋다고 하니요. 폼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 스타일 미쳤다 멋있다 이거지요. 멋있다를 멋있다 표현하니 미쳤다. 저 선수 기랑 끝내준다 그래 안해요. 저 선수 미쳤다. 어느 고깃집에 갔더니 마블링이 너무 기가 막았어요. 마블링 저 집 미쳤다. 마블링 아시죠? 고깃집 사이에 있는 하얀 거 기름기 있는 거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일 정도가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그렇게 열중하는 상태를 보일 때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미친 바울. 자 이 의미가 그 말인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린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미쳐 사느냐 무엇에 미쳐 사느냐 삶의 모습이 좌우예요. 우리 진성준 오연도 오시고 오늘 교훈 강성구청 후보도 오셨는데 이분들은 정치에 미쳐 사람들이에요. 정치해 보겠다고 막 미쳐 미쳐.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돈은 돈 돈 눈만 뜨면 돈 돈.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에 미쳐서 미쳐. 그게 미쳐.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것은 뭐라 해요. 창세기 3장 중 11장이라고 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내 이름을 나타내자. 이런 일에 삶에 미쳐 살지요. 좋은 미친 사람도 있어요. 스텝 잡스. 내가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미쳤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바꿨잖아요. 이런 좋은 일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요. 어제 신문 보니까 머스크. 사람 뇌에다가 인프란트를 넣겠다. 뇌를 뇌 부분에 잘못된 것 다 바깥 끼워버리겠다. 미쳤어. 저 완전 미쳤어. 잘 미친 거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와 맹혜와 권력 성공중심 이렇게 이걸 하나만을 위해서 막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불나강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기중증을 모르고 뜨거운 전국을 향하여 밝으니까 뛰어들어가 타죽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이 서론에 미치게 되면 세상의 서론에 미치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다 무너져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인생을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죽을 때 눈 감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억울해하지요. 하나님의 장애된 인생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눈에 있다 없어질 그 서론. 서론이 아니라 서론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본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있어요. 사독의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마. 이게 삶이에요. 영원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머리칼도 다 세심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원 쪽으로 착착착착 접근이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틀려요. 돈 한 푹 사는 것도 전부 영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시간, 한 시간 인생을 사는 게 뭐 어떻게 영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일시적인데 우리는 영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찍 와서 기도회를 하면서 열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일찍 와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일본 평신도하고 다르죠.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원이 다르죠. 삼오직에 올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삼오직.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미쳐야 돼요. 사도바울이 빌보도 사장 철절로 구절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게 하려. 아멘. 그리스도에 발견되게 원한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전부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사실 바울처럼요. 세상적으로 내놓았을 때 이렇게 스펙이 대단한 그리고 또 집안이 대단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더물었어요. 당시 누구나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 박사만 해도 몇 개가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의 총망받는 말 유대교회에서는 최고 젊은 리더였어요. 서대반죽인데 앞장섰지요. 다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유대교회의 열심 당원이었어요. 열심의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길거리에서 다메시카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친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될 인간이에요. 워낙 똑똑하고 워낙 열심히고 워낙 유대교회에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주기를 갈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팍 갔다.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아니 거짓말로 사기꾼으로 이단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앞에 탁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아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실 이후로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에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막 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막 이러시면 하다가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이 따오면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왜 하나님 왜 이란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오 냉편이 왜 이래 없는 것 같다 막 따오면 돼가지고 한 몇 주간 또 안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모든 것 다 이 어마어마한 학벌도 이 어마어마한 힘 끈 또 이 모든 것 다 서론이구나 초등 강문이구나 서론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미친 자가 됐어요. 예수의 미친 자 오직 예수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지금 사도 행전에 아주 사실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제3차 성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행복의 원천이 있어. 사명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행복해.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영광스럽게 너무 감격해서 부담은 종교입니다. 힘들다. 종교입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행복의 원천 이게 지속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래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생명조차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생명 70, 80년, 100년 이 꼴랑 이 생명 이건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생에 내가 두려워 버리겠다. 왜 부활하시지 만났습니까? 영계절 성도를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의 미친 삶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영계절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런 성도를 다 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전념시킨 바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배수도가 크게 소리 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수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배수도와 갈릴리와 레바논 지역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있어 샤오랑을 차고 제수의 몸으로 당시 배수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이 책 총독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는데 이때 축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배수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수관 했는데 이 상수한 이 바울이 바울이라는 친구가 있어.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냐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만남이 성사됐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도 바울은 제3차 이 성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당시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대제상들과 이 무리들에게 체포될 것을 걱정하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가면 잡힌다. 체포가 된다고. 이때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못 말리지요. 못 말립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다. 바울의 일사각오의 이 자세 앞에 제자들은 어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겠다는데 결국은 바울은 57년 오순절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구보와 그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교 보고합니다. 제3차 성교 유행 보고를 쫙 그렇게 하니까 이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하나에게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로 인해가지고 생길 분쟁을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이 오순절이 가까이 오니까 각 나라에서 각지에서 다 그렇게 유대인들 모여들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니까 모여들어와서 소아시아에서 온 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천안을 어집히 피는 저 사람 여기 내가 알아본 거예요. 전도한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모세의 율법 안 지키도 된다고 저 사람이 말했다. 이방인이 어떤 에베스 출신 도로비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덜입했다고 유언비를 막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언비에 충동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삽시간이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이러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다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성바구니 꺼집어내가지고 끌고라 때려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 성전 서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세가 있었는데 그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글로디아 루시아라는 사람이 소요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구해낸 거예요. 말하는 계기죠.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내가 재판 받겠다. 그렇게 천부장에게 말할 천부장이 바울을 당시 총도에게 보냅니다. 벨렉스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을 보니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벨렉스는 바울을 고발할 사람이 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그랬어요. 바울이 가이사리에 온 지 다섯 후에 대체사 장로들을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이들이 와가지고 고발합니다. 바울을 성전 더럽히고 그야말로 모세 일법을 그러니까 폐기시킨 놈이다. 이래가지고 고발하는데 그 내용 중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헛허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고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얼마나 세상에 엄청나게 그렇게 급속도로 퍼졌던지 전염병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전염병처럼 이 사람이 한 복음이 이 말이 전 유대인들 다 퍼졌다. 전 세계에 헛어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을 죽이란 거예요. 저거 안 죽이면 유대인이 없어지겠다. 지금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뭐요? 무슨 삶이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 코로나19와 같은 세상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 하죠. 코로나 걸리면 죽이는 역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전염병은 살리는 역할 합니다. 예수 생명 생명을 살리는 역할 그렇게 한다. 사주 발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사주 예수 믿는 순간에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진다고요. 모든 사단이 뿌려놓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오는 영혼에서 오는 정신병들 싹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말씀 듣는 순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치유하지요. 사람을 건강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뭔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이재용이 SK LG 회장님들 손 돈 재산 수조들이 수조들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얼마나 떨림으로 사는지 정치권 바뀔 전마다 와라 가라 언제든지 눈치를 봐야 돼요. 정치권 열 받게 지가 대통령이 나왔대 떨어있지만 하도 고심거리고 살다 피곤하니까 내가 나갈게 나가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남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을 간정하면서 보험을 증개했습니다. 간정하면서 보험을 증개했습니다. 어디라고 갑니까? 간정하면 보험을 증개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대기 26장 새롭게 부임한 벨스도 총독과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보험을 증가합니다. 얼마나 그 보험이 확실했던지 빌리라며 눈치빡하면서 안했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지나니까 벨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학문이 바울의 실력을 아는 거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은가를 아는 거요. 벨스도 총독이 너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 거다. 공부를 너만에가 미친 줄 알아. 너 미쳤구나. 그 정도로 어린 집중한 상태였어요.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 취미 삼아 그냥 취미 중에 하나입니까? 내가 필요해서 가지는 그런 도구입니까? 내 스트레스 푸는 현장입니까? 내 이름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세부 못 받아요. 응답도 못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 딱 보고 있는데 좀 모자래도 좀 부자래도 중심이 문제예요.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전능자인데. 다그리 뻥한 건요. 바울에게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자신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비꼬았어요. 딱 말하면 바울이 전도한 거지. 이게 내게 전도하네. 이때 바울이 이렇게 결정탈을 날립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러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아이다 하니라. 정말 담대한 선포지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침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수로 결박되어 있는 모습 빼고는 나같이 됩시다. 나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만큼 바울은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답 결론 났다는 거예요. 답 결론 난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 안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니가 내가 관심 없어요. 아멘. 예수가 거짓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참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신의 환경과 행편을 초월해서 예수 거짓도가 주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 참 행복을 당신들도 좀 체험해보면 좋겠다 라는 지금 관정이지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삶의 목적 대신 예수 거짓도 당신들도 만나면 좋겠다. 이번 주간이 추석 연휴 기간이 가족과 친척들 만나는 자리가 많을 겁니다. 불신 가정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중요한 전도자리로 사무실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 거부반이 확 옵니다. 선포하는 형태의 경우가 있어 있기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선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가족 간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 친척들 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정전도 하셔본래요. 간정전도 간정을 전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ADBC 딱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삶이 변화된 간정 간정을 그렇게 하면 보고 전해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제가 지금 우리 앞에 237 골프 올 연상이었습니다. 연상이었는데 그 2기호 프로가 있어요. 2기호 프로가 지난주도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 2기호 프로가 전도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2기호 프로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 프로니까 얼마나 제자들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놀다가 예우 기호가 예수 믿고 술 딱 끊고 딱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감동받아 등록하는 거요. 간정했겠지요. 내가 옛날에는 이거 꾼이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나무가 아니어도 너무 편한 충격받아요. 그게 전도 간정전도입니다. 간정전도 교회적으로 오늘 이제 다민족 초청 페스티벌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필리핀 멀티 캠프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선포 전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다민족 페스티벌 영전 메시지를 선포 하는데 그리고 발라만 현장에 가서 현지 사역자들 특강하고 목회자들 모셔가지고 LTS 강의를 한 후에 또 페스티벌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세상 말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희들 죽었다 이제 다 살릴 거야 내가 이런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비서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성교 완전히 불똥이 되는 충만하네요 이래요 말씀 선포할 때 성령 충만 오는 줄 이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예술 전염시키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 행복 인지 모두 다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되길 제물 축복 합니다 두 번째로 시부디아이피 망대를 세우는 바울입니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뿐 하였다 하니라 지금 로마 법상으로는 바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혀졌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 만일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법박박사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고소했냐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고소했습니다 로마 가려고 로마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봄준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초점이 C V D I P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계기 바울이 예수님부터 받은 은약이 뭐예요 커버넌트 C입니다 커버넌트 은약이지요 말씀 상정구장 15절에 나옵니다 70인째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팀사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전해들은 바울을 향한 은약을 전달하지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너의 승인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평생 은약이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은약 실현을 위한 비전 이걸 구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3차 성교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복음을 증개했고 그리고 이어진 것이 바로 로마 복음의 비전이었어요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사성용 구장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성교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결단이 있었음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내용이 사성용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의 수로 증거하여 하리라 바울이 가졌던 언약적 비전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언약적 비전을 바탕으로 드림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로마로 가진 길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을 죽여가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먹지도 마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됐어요 바울이 죽일 거야 죽이고 말 거야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구석구석에 수부져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길 조카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지금 결사대 조입 돼가지고 지금 삼촌 가면 죽인다 조심해라 이걸 듣고 천부장에 전한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 심권자 했던 바울은 로마 군대 보호를 확실하게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언약적 비전을 꿈꾸고 이미지시켰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어있었어요 2년 동안에 이때 뭐했냐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로마를 향한 언약적 비전 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구금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락티스 언약적 도전을 실행했다 CVDIP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CVDIP의 망대를 세워 놓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CVDIP를 잘 모르는 분들은 다시 들으시고 또 새가족부에 교육자에게 물어보면 다 상세히 가르쳐줍니다 전부 다 내용을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예원권동체에 주어진 언약적 비전 237나라 오천종 보험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구촌에 80억이 사는 지구촌에 교회를 시어온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개교회 장로를 237명 세워서 237개 나라를 맡기면서 그렇게 온 성도가 다 237개 나라를 제비를 뽑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교를 위한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혹시 개교회가 237개 유연이 인정한 237개 나라를 각 전성도가 다 뽑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비를 말해주세요 저는 제 상황 제 실력으로는 제 정보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이 강서구 이 조그만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언제나 적은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약한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관리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현주에서 앉아있는지 여기 앉아가도 아직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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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네네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은약 도전하세요 연계 못하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믿는 맛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자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억압인 줄 알고 있으면 억압 아무것도 못하고 억압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이런 선입견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마니아 보통은 매니아라고 하죠 매니아라 하는데 원래 이 표준말은 마니아입니다 사람들의 정도가 달라서 그러죠 다 거의 다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요 다 무엇인가에 미쳐 삽니다 어느 한 분야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마니아다 그러죠 저 분 마니아다 그러죠 마니아를 자기가 미친 분야에 대해서 돈이나 시간을 뭐요 투자하고 아까워하지 않죠 매니아니까 아까워서 그 분야에 24가 돼요 예를 들면 낚시 마니아다 낚시 마니아 낚시 그냥 텀만 나면 낚시가 유목사님 낚시를 엄청 시간만 나면 낚시가요 전화가 안 받으면 낚시가 있어요 낚시 매니아들은 밥 먹다가도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유목사님 어느 정도 저 같이 낚시를 갔는데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눈 감고도 이거 다 만들어요 언제나 낚시 못해도 낚시 데를 가지고 다녀요 딱 접어 가방에다가 낚시 방에 앉아서 쭉 펴놓고 미국 가서 방에서 호텔에 앉아가고 이러고 있어요 쫙 앞에 갔다 낚시 매니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좋아하는 부분들은 낚시만 보면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어디 가다 보면 물 좀 저 고기 막겠네 저는 푸른 초만 보는데 바다 맞춰나 봐요 나 푸른 초만 보는데 야 공 잘 막겠네 이모사님 고기 잘 잡히겠네 이 스포츠 매니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침닷 땅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그 현장이 다 천장에서 다 보인다 그래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요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끝에 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철이 뭐요 예수께 미쳐야 돼 세상에 미칠 거 뭐 있어요 다 골치 아프지 해보면 뭐 거기에 뭐 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 있는 척 속이지요 실제로는 아니죠 온갖 서트레스가 다 있죠 그 속에 예수 마니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마니아 치즈스 마니아 영계 모든 성도들 진정한 예수 마니아 다 떼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정인 이삼촌하라 오천조 복음의 인생 주여 다 떼시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에 미치는 사도 바울의 키즈들이 되기도와 조합사사 정말로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닥쳐와서 숨 쉴 여유 없을 만큼 어려움이 많이 닥치지만은 모두 다 시부대하게 키워가지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하여 조합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